내가 스크램블드 해줄게, 스크램블드. 김치 있어, 김치? 김치 있지. 나 김치 스크램블드 해줄게. 김치 스크램블드? 김치 스크램블드? 오, 맛있겠다. 그런 음식이 있어? 상재가 방금 만든 것 같은데요? 진짜. 형, 해줄게, 내가 김치 스크램블드. 계란이랑 김치는 무조건 맛있으니까. 김치를 일단 볶고. 근데 맛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맛있겠다. 이야. 어, 냄새는 좋은데? 그럼. 어, 이렇게? 특이하다. 이거 바로 간다고? 김치말이? 특이하긴 하다. 야, 일단 냄새는 좋아한데. 장난 아니지? 왜 웃냐? 어? 불안하게? 왜왜왜? 왜왜왜? 아, 요리를 할 때. 비주얼이, 비주얼이. 요리를 할 때 거의 자기 단대로 하더라고요. 뭐야, 뭐야. 뭐야, 저거. 아이고. 아이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왜. 비주를 이렇게 만드나? 왜 이러냐? 다이어트 4극짜리다, 이거. 말려야 돼요, 감자를. 그걸 말려야 돼? 네. 왜 말려? 표시브라운? 표시브라운? 갈아서 하는 거 아닌가? 아, 왜 이렇게 안 마르지? 아, 이거. 위에 있는 건 다 말랐어. 뭐야? 진짜로 드라이기를 한다고요? 어? 금방 말려. 드라이기를 머리에 해야지, 왜 감자이기. 아, 재밌게 산다, 재밌게 살아. 애기들 같다. 네. 사실 저도 멤버들이 만든 요리를 굳이 찾아 먹지 않습니다. 아, 진짜? 다 했어, 형 다. 해, 해, 해. 와, 씨. 빨리 덮어라. 빨리 덮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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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세장님이 좀 알지. 성경은 음식이 아닙니다. 네네